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베이비 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베이비 도지의 흐름을 봤을 때 반등을 하는 척을 하다가 다시 푹 빠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수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빗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도지코인 그리고 케디녹스월드, 봉크, 페페, 플로키 전부 다 수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베이비 도지는 반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수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비 도지의 공식 트위터에 들어왔는데요 팔로워가 266만명이 있어요 최상단에 고정이 된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 메시지를 보니까 11월 6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10월 9일이 마지막인데 안녕하세요 그만큼 이런 단순한 메시지만 있고요 아무런 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두 달 동안 커뮤니티 활동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요 지금 엄청 반응이 쌓여지고 있는데 왜 X에서 활동을 안 하시죠? 이렇게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도대체 X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한테 말해달라 자 X에서 왜 업데이트가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 베이비 도지 재단 측에서는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이비 도지 트위터에 다시 보면은 최상단에 고정이 된 메시지가 있는데 파우를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파우는 새로운 텔레그램 게임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한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 운영진분께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이 운영진이신데 10월 19일에 발표하셨어요 파우토크는 공식적으로 톤 블록체인에서 출시한다 블록체인 출시라는 거는 상장인 거죠 결국에는 이 파우는 돈이 될 거고요 현금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10월 19일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정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9월 22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무료 재고 파우는 상장한다 조회수가 1200명 시청을 하셨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 파우를 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최소 5억 개 이상은 들고 계세요 자 결국은 파우는 돈이 될 거고요 저는 이러한 정보를 한 달이나 빠르게 알고 있었는데 저는 파우 관련한 극피해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베이비도지 운영진들이랑 컨택을 해서 극피해 정보를 입수를 했고요 비공개 정보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공개를 하면 제 유튜브는 삭제를 당할 거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를 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010-5934-4168번으로 베이비 세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비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선착석 50분한테 갈 수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저는 채굴을 계속 빠른 속도로 하고 있고요 7억 5천만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탭을 하면 채굴이 되시고요 그리고 탭을 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게임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자동 채굴을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3시간마다 160만 개를 벌어들이고 있고요 하루에 1300만 개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한 달이면 4억 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 현금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달에 4억 개씩 이렇게 계속 자동 채굴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상장비 나왔을 때 제대로 현금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 우리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X가 정지를 당했는데 운영진분께서 답장을 하셨어요 자 지금도 아직도요 지금 제한이 걸려있다라고 합니다 트위터 제한을 당해가지고 하지만 지금 현재 그래도 해결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의 X에는 또다시 제한이 걸렸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거는 대형 악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베이비 도지 파우를 채굴을 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를 포착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퀘스트들이 생겼는데 이 퀘스트를 완료를 하면 55만 개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를 하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거래소 이름이 있습니다 비트 스탬프, 비트 파인엑스, 리볼트 그리고 빗썸과 업비트도 있네요 그리고 로빈우드, 코인베이스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 거래소한테 X를 이제 뿌리라는 퀘스트예요 이걸 완료하면 55만 개씩 다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려고 이제 클릭을 해봤더니 안녕하세요 빗썸팀 베이비 도지 커뮤니티는 열정과 혁신으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베이비 도지 코인을 빗썸에 상장하여 더 많은 사용자와 함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베이비 도지는 빗썸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함께 목표를 이루면서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빗썸 오피셜을 태그하고 베이비 도지를 태그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도배를 하라는 건데요 퀘스트가 이거를 하면은 55만 개의 파우를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이비 도지는 트위터를 차단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무리하게 시세를 좀 띄우려고 하는 이러한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달째 트위터를 못하고 있고요 다른 민코인들 다 올라가는데 베이비 도지만 반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행동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정말 수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비 도지는 지금 현재 굉장히 무리하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코미녀가 제 아이디인데 이거를 트위터에 올리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베이비 도지 운영진들이랑 컨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베이비 도지가 트위터 X에서 왜 차단을 당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걸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랑 대응면에 있어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X한테 차단을 당했는데 이게 벌써 두 달째예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대응을 하고 계신데 이 X한테 왜 차단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 저는 X한테 왜 차단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극비정보이고 비공개 정보라서 010-5933-4168번으로 베이비 세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보 제공은 100% 무료니까 답답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선착순 50분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베이비 도지 때문에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남겨주셔가지고 답변 들으시면 충분히 대응은 수월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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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